어휴, 실패. 어우, 치고 나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싸 언니 서재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인싸들의 성질, 틱톡을 제가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딱 돌리고 탁 하면 아주 치명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수건을 머리 이렇게 하고 탁 하면 치명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과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화를 탕 이러면 그를 탕 해서 선글라스 내려오는 선글라스 챌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 챌린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해볼게요. 조금 더 드라마틱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로 만들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에뛰드 하우스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 요즘에는 틱톡이 유행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버디버디 싸이월드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사연이 있는 듯한 음악을 깔아놓고 눈물 이모티콘 이런 거 해놓고 투데이에 약간 신경 쓰고 왜 그랬을까? 그게 그때는 뭔가 느낌이 있고 멋이 있었죠. 에뛰드 디어 달링 틴트 선센 레드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바르죠. 자 이제 찍어볼게요. 처음에는 애기들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순수하고 해맑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실패.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타이머 설정이 있네요. 이렇게 멈추면 돼요 여러분. 아 웬만하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스모킹 메이크업을 하고 치명적이게 변신해 보겠습니다. 일단 렌즈 먼저 끼고 눈 색깔 변했죠. 쌍파 하이 커버 롱 웨어링 컨실러 라이트 베이지 저는 정말 첫사랑을 아주 찐득하고 아주 절절하게 했답니다. 18살 때부터 22까지 교회 오빠 찬양하는 그때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네. 그때는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고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아 파우더를 절대 막 이렇게 볼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깨져요. 여기가 깨져요. 가을만 이렇게 에뛰드 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라우 하드 펜슬 눈썹은 길게 얼굴 작아 보인다고 막 쉐딩하는 것보다 면적 싸움이에요. 클리오 프리즘 에어 아이 팔레트 골드 브로치 조금 톰타운드 이렇게 고양이가 되고 있습니다. 티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쌍꺼풀이 조금 얇기 때문에 중간부터 자연스럽게 채워서 올려볼게요. 음매를 이렇게 띡! 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요거랑 아래를 조금 음영으로 자연스럽게 올려볼게요. 매그넘 빅샷 볼륨 익스프레스 좀 고양이 같아졌어요? 롬앤 쥬시 래스팅 진트 진짜 이쁘죠? 스모키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감이 도도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틱톡을 마저 연결해서 찍으러 가볼게요. 짠! 짠! 센 언니를 입어봤습니다. 그럼 틱톡 마저 찍어볼게요. 얘 너무 빨랐어. 자연스럽게 하면서 임팩트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우! 됐다! 됐다! 여러분 성공했어요. 이제 두 번째 챌린지 하러 갈게요. 따라오시죠. 짠! 제가 이제 두 번째 챌린지를 하러 왔어요. 선글라스 챌린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이 헷갈려. 오, 이거 방금 거 마지막 좋았다. 마지막, 오, 아주 익살스러웠어. 마음에 들어.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세 번째 챌린지 하러 갈게요. 짠, 제가 이제 세 번째 챌린지를 하러 왔어요. 이렇게 샤워 끝나고 머리 올린 것처럼 하다가 짠, 이러면 샤랄라 이렇게 변신 되는 거 한번 찍어볼게요. 오, 쉬고 나왔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죠? 만든 거 같아요. 맥 오버 해볼게요. 짠, 이렇게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예쁘죠? 겨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자, 일단 입술 색이 없으니까요. 에뛰드 파우더 베일 립스톱 아이슬란드 더스크. 딱 말린 장미, 분위기 있는. 예쁜 색이에요. 너무 예쁘죠? 아이라이너. 에뛰드 글리터리 스노우 페이스 팔레트 레이. 이 악강대 쪽에 블러셔라면 귀여워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소녀소녀해졌죠? 찍으러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 아, 이거 또 느렸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오, 됐다 여러분. 됐어요. 완성복 궁금하시죠? 제가 성공한 챌린지 영상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집에서 건강 조심하시면서 틱톡 해보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도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cane 아니여 if worshippers아가요! OK! You beat my American boy, American boy. It's the number one champion sound. Yeah, a snail we're about to get down. You beat my American boy, American boy.